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중요도는 별 하나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였고요. 원고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통 보험금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보험금 줄 거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수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보험수익자였는데 상고 계약됐죠. 여기 한번 보시죠.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는 보험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험계약자, 보통 사망보험이 맞는데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피고가 반소로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보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걸 계속 허용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몇몇 대법관들이 갖게 된 거죠. 다수의견은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몇몇은 다르게 본 거죠. 한번 보시죠. 이제 다수의견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할 거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 부전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별 문제 없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게 다수의견입니다. 문제는 세 분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이런 거 계속 허용하는 거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어쨌든 다수의견이 안 돼서 그냥 반대 의견으로 남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결국 보험회사가 세물부전적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보험 수익자는 강제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고 그 부전적 확인의 소를 이기려면 내가 보험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입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험금 부전적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면 상대방 피고 이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나 보험금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보험 수익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임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채권 행사를 강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부전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로 행사를 강제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보험회사라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소송 제어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보험회사의 부전적 확인의 소를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부전적 확인의 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인데 어쨌든 다수견은 애자처럼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은 더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의 부전적 확인 소송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나 시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나올 가능성도 없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판례가 언제 중요하냐면 당사자들이 이런 판례의 논리, 반대 의견의 논리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때는 이 반대 의견의 논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할 수도 있죠. 반대 의견이 항상 소수 의견이 아니고 언젠간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판결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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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